잠깐 하는 얘기인데 든든하네요 아니야 내가 원래 대치수업 하기 전에 영통에서 수업을 하고 오거든 영통에서 내가 수업이 다섯시에 끝나고 여기 여섯시 반까지 오는거야 그러니까 막 제가 차를 몰면서 와야 돼 그래서 딱 수업이 끝나면 조교가 이제 그 바로 영통로스 1층에 버거킹이 있거든 그래서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딱 사다 놔 그럼 내가 그걸 들고 이거 커피랑 사다 놔 그럼 내가 들고 막 뛰어가서 차에다 놓고 먹으면서 막 오거든요 먹으면서 막 오는데 그래서 오늘 좀 흘렸어 사실 그랬는데 닦긴 했는데 뭐 또 흘려가지고 아씨 뭐 이러고 막 이렇게 흘렸는데 예 그래서 이제 닦아줬어 괜찮아 좋네요 예 근데 근데 아니 근데 저번주에 이 자식이 아니 주니어 와퍼를 사 놓은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도 못하고 내가 먹고 오면서 아 새끼가 진짜 아무리 그래도 내가 주니어 와퍼를 막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했지 야 왜 주니어 와퍼 사놨어 배고파 막 이랬더니 걔가 아 그래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 또 소식을 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어딜 봐서 소식을 할 거 같아 그랬더니 걔가 오늘은 와퍼를 사 놔가지고 오면서 먹었더니 아 좀 든든하고 좋네 저번주에 약간 매가리가 없었던 건 주니어 와퍼 먹어서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네 Yeah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